안녕하세요. 시프렌즈 단장 제니에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 시프렌즈TV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춘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페북춘천입니다. 페북춘천은 총 팔로우수만 79,240이고 총 좋아요가 77,045로 정말 유명한 커뮤니티에요. 2013년 6월 13일에 처음 개설을 해서 올해로 8년째라고 해요. 페북춘천은 춘천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공유하고 긴급속보, 채용공고, 구인구직, 관광지, 춘천의 자영업장의 광고까지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로 성장해 왔는데요. 춘천 기자분들도 페북춘천을 공유받으면서 기사를 쓴다고 하니 정말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게 실감나네요. 그리고 춘천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분들도 꼭 페북춘천을 보신다고 해요. 춘천의 맛집 검색도 페북춘천을 보신다고 하시고요. 게다가 춘천의 분신물 습득이나 반려견, 반련묘까지도 찾아준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주분들께도 많은 도움과 홍보로 춘천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페북춘천 커뮤니티. 전국 커뮤니티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활발하게 운영을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공유 이벤트도 자주 해서 그런지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저도 공유 이벤트를 매번 하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페북춘천 브랜드가 춘천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시프렌즈와 함께 성장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참! 저희 소개를 안 했군요. 저희 시프렌즈 춘천 친구들 채널은 춘천 시정 소식, 맛집, 카페, 관광 등의 컨텐츠를 매주 4회 업로드하고 있고요.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열심히 춘천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